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월드클래스 빅매치 쿠팡 플레이 시리즈 쾌적하고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한 에티켓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경기 당일 다양한 먹거리부터 이벤트까지 경기장 주변에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미리 도착하셔서 여유로운 경기 관람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겨주세요 둘, 은밀히 다가오는 안표의 유혹 절대 안됩니다 예매 티켓은 선물하기 및 양도하기가 불가능하고 일체의 부정 그리고 불법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부정 티켓으로 간주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이 셋, 캔 유리 화학품 등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은 반임을 금지하고 있으니 입장시 유의해주세요 와모스! 관람시 열렬한 응원과 함께 즐겨주세요 그치만 과격한 비방이나 욕설은 안됩니다 특히 경기장 안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다섯,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즐기면 더욱 꿀잼이죠 나가실 땐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만 버려주세요 쿠팡플레이와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경기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쿠팡플레이가 선보이는 역사적인 빅매치 놓치지 마세요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만나요 쿠팡플레이가שוב 쿠팡플레이식 박사고 쿠팡플레이식가